안녕하세요 다음 가족 여러분 빅뱅! 네 저희 이번 앨범은 스페셜 에디션으로 저희가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시도하는 스페셜 에디션인데요 타이틀곡과 수록곡, 두 신곡과 저희들 각자의 멤버들의 솔로곡, 지디스탑 이렇게 휴대곡들이 서로 수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총 10곡의 트랙을 만나볼 수 있고요 저희 타이틀곡은 I hate this love song이라는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심플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저희들의 느낌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곡이 있죠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이 2년 3개월 만에 T9A이라는 앨범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왔는데 그래도 많이 이렇게 환영받는 느낌으로 너무 즐겁고 또 행복하고 또 달콤하게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다른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저희들이 아끼는 곡들을 직접 엄선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께도 좀 이렇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저희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빅뱅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접수해 줄 이 마음을 다시 또 들고 왔습니다 저희 빅뱅의 스페셜 에디션 러브송, 스튜필라이어 그리고 대성형의 솔로곡 Baby Don't Cry 저희는 몇 친구를 부르고 아 Baby Don't Cry를 딱히 마음이 없어서 Baby Don't Cry를 대성군이 굉장히 오랜만에 멋진 곡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저 잘 부르십시오 Baby Don't C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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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뱅의 스페셜 에디션 앨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지금 당장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빅뱅!